안녕하세요 여러분! 로봇이 엘라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 뉴질리 포트 리에 글레이즈 도넛 샵을 와봤어요. 여기가 리뷰가 진짜 좋고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. 시작해볼까요? 고, 고, 고! 1 small strawberry 1 s'mores 1 Twix 2 s'mor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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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조그만 거 하나 먹을게요 이렇게 떨어지네 저ë 2 s'mores 3 s'mores 1 s'mores 맛있어 맛있어 입술 2 s'mores 술 2 s'mores 전복 배이 2 s'mores 안녕하세요 맛있어? 응, 정말 딱이만이 아니에요. 그럼 무슨 맛이야? 응, 봐볼까? 봐볼까? 아, 예, 봐볼까? 진짜? 내가 많이 날까? 맛있어 봐줌. 보통, 보통, 안 돼. 집에 가서 나한테 먹어보자. 드디어 집에 와서 도넛 먹을 시간이 됐어요. 차에서는 그 스트로벨일 조그만 거 다 먹었고 이거 반 먹었어요. 애는 애? 스파이트부터 따라 볼까요? 스파이트부터 먹을까요? 스파이트부터 먹을까요? 스파이트부터 먹을까요? 스파이트부터 먹을까요? 이거 진짜 궁금해요. 이거는 캐러멜 아플 먹어볼께요. 와, 초콜릿이 더 있어. 스파이트부터 먹을 수 있어요. 스파이트부터 먹을 수 있어요. 아 고기를 먹어봐야지 애플파이 필링같은거 같은데? 애플파이 필링같아? 오 진짜 매운맛도 나고 매운맛이 아니라 시나먼 와 맛이 없어 아 알았어 딴거 먹어봐 이거는 파우더 젤리 음 How's it? How's it? 오잉 음 와 맛있어 음 다른것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응 이건 이따 먹고 음 이거를 먹어보자 초콜릿 레인보우 스프링클 이쁘죠 먹어볼께요 이건 맛있어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한국 한국 친구들도 꼭 먹어보세요 응 음 이런걸 먹어볼께요 음 아 음 으아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 도넛이 되게 쫄깃쫄깃해 그치? 모찌같아요 모찌같애 모찌같애 모찌 도넛 같아 그치? 모찌 진짜 맛있어 다음 뭐 먹을거에요? 아 다음은 한가지만 더 트라이보고 그만 왜냐면 You're gonna get a sugar rush I'm not sugar rush 빨리 하나 먹어보세요 하나 한 더 으흠 알았 2 더 Let's go 네 이거는 이거를 오케이 그게 뭐죠? 마시멜로 스몰스 스몰스 응 마시멜로가 위에 녹아있는거? 아 음 맛있어 응 어떤 맛이야? 마시멜로가 녹으니까 달고 내 맛에 스몰 맛이나? 응 근데 그렇게는 낫지 않아 그렇게 나진 않아 헉 이거 진짜 궁금해 Heavenly hash Let's go for it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제일 맛있대요 이게 아 아 Cannoli Cannoli 여기가 이탈리안 어 도넛샵이라서 Cannoli가 유명한거 같아 뭐게? Heavenly hash? 응 그 뭐가 들어있어? 몰라 마시멜로도 있고 마시멜로도 있고 마시멜로 흰 초콜릿 그리고 다른 미친 흰 이거 를 마시멜로 음 음 초콜릿 맛있다 그냥 초콜릿 이거 왜 타까먹어야지 맛이나지 이렇게? 아니 그냥 초콜릿 그냥 초콜릿 그냥 초콜릿 그냥 초콜릿 그냥 초콜릿 그냥 진짜 달아 달아? 오케이 오케이 친구들 오늘 글레이즈 도넛을 먹어봤어요 친구들도 꼭 미국 와서 꼭 먹어보세요 이 글레이즈 도넛은 뉴슬시 포틀리에 있어요 그냥 최고로 맛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달아요 근데 꼭 친구들도 꼭 좋은 크레이지 맛도 먹어보세요 안녕